서산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산책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주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서산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 지역 최대 번화가인 중앙호수공원.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인근에는 음식점과 카페 등이 많아 이곳을 찾는 시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차단 해결을 위해 서산시는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27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는 주차장이 조성되면 45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위에는 잔디광장과 산책로, 인공개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50여 대의 주차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 주차라든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시민들의 레저 휴식 공간이 탄생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또 크고 작은 공연도 할 수 있고 해서 다양한, 다용도로 쓰여지는 공간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을 겪던 시민들은 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반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장의 12배 크기인 8만 4천여 제곱미터의 녹지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서산시는 올해 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 만큼 2026년 중공을 목표로 올해 경제성 검토 등 남은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런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내년 3월쯤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1년 정도 공사 기간을 거친다면 2026년도 3월쯤이면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추진된 서산시의 초록광장 조성 사업. 이와 함께 도심성 휴가 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지역 내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